네사 누가 소스고 누가 테라니야 우리 바보이 형이 테라니네 숫자가 소스구나 야 둘 다 보라색이라 헷갈린다 헷갈리 아 사치형도 오셨구나 아 와우 견제 오네 견제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는 투베럭을 입구를 막을 생각하면 안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벙커를 지어야 되요 여기다가 힌티를 대충 하고 자 보면은 이게 입구를 막으면 링에 죽거든요 그래서 벙커를 하면 되요 벙커를 네 견제하고 있죠 뒷벙크하고 빨라색을 깨고 일곱시 메카가 있어가지고 가스는 좀 지워넣게 지워놓고 자 일하고 이제 일꾼 잠깐 세워놔 어 뭐야 빨라 안돼 캬사키들아 어어어 수를 해주면서 넣어주고 이 정도면 잘 막았어요 피해가 조금 있지만 변신합니다 입구 다시 막아주면 되요 여러분 네 자 상대 링이 엄청 빨라가지고 좀 들어오긴 했지만 네 큰 피해는 아니었고요 네 메카닉을 뭘로 상대하지 이제 문제가 좀 있다면 상대 메카닉이 문젠데 토마까지 해버렸네 자 상대 왜이렇게 잘하냐 요즘 초보방에 초보는 아무도 없다더니 어 그걸 떠나서 너무 잘하는데 지금 빌드가 너무 좋은데 폼하게 탈의 메카닉이야 그러면 차 servicios 불러오세요 통화기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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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네 뭐 탈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탈이지 않을까? 양쪽 구맥 하려고 그러네 아마도 탈이겠죠? 탈이네 원의 철이 빠른 탈이네 반응이 너무 느렸는데 왜왜왜 아 자기 심지 때문에 싸우질 못하는구나 맞아 이거 형? 말은 함부로 했는데 이거 맞아? 천천히 막아봐 말은 없어 1분정 살려야 되지 않을까? 이거 다 터지는데? 에? 뭐 일꾼 2개나 맞네 4개나 맞네 왜왜? 3개나 맞네 3개나 맞네 탱크도 왔는데 아니 야 테란 맞아 이거? 테란형 야 테란은 저렇게 탈리면 어떡해 우리가 이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겨줘야 되는데 테란은 이겨줘야 되는데 아니 테란은 심각한데? 역시 이건 테란도 이겨줘야 되는 게임 같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너무 살렸는데 너무 살렸는데 아 와 상당히 리버드 떴다 이게 초보방이 아니라 우리팀은 슈퍼 왕수보고 상대는 고수당인데 하는거 보니까 공중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탱크에 다 떴어 탈은 그냥 부가 유닛이야 이제 와 조합 좋다잉 근데 큰일났리 넌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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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와봐 가게 컷에 뭐해 얘 토스는 버신과 같니? 컷에 왜 저래 하나라도 까야돼 우리는 히트 잡아 저거 멀티 있구나 오늘 잘 버틴다 다크 뽑아보자 탱크 던지라고 이렇게 트와 Barr competit 난 뒤 셔츠 노동 너тоб 트와이스 하다 잊 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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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